강서구가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2022 희망운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합니다.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 구민을 위한 모금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5억 원 늘린 20억 원으로 정하고 모금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. 먼저 구는 2022 희망운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모금을 위해 20개 동 주민센터에서 2022 기부나눔 버킷 챌린지를 진행합니다. 챌린지는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추천하고 연결하는 릴레이 기부 형식으로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또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모금 활동도 이어집니다.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모금함과 홍보용 포스터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전용 계좌에 바로 입금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강서구는 2022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활동에 발맞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구청 홈페이지와 아이강서TV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며 영상을 통해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또한 물품을 기부하는 분들은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20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기부하면 됩니다. 한편 강서구는 지난 2021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모두 28억 원의 성금품이 기부된 바 있습니다. 전용 계좌의 supporting 다신 금연